전기차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이 리튬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성차 업체까지 에너지 업체가 다들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투자 아이디어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리튬이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그거를 광산이나 이렇게 해서 그 시장을 약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혹은 미국 동맹국들이 그걸 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요?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리튬 채굴권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의 보면 탄산 리튬, 특히 LFP에 들어가는 게 탄산 리튬인데 이쪽 같은 경우 거의 한 65% 이상을 지금 여기에서 점유를 하고 있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주나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삼원계로 가는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나트륨 쪽으로 해서 채굴을 좀 더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리튬 가격이 급락하다가 최근에는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탄산 리튬이 우선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FP 배터리의 수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 이외에도 이 LFP 배터리를 도입하기로 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채굴을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그만큼 딸렸다가 이제 다시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또 실제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1년간의 리튬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완전히 내려왔다가 즉 기존에 있던 채굴량을 엄청나게 파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요가 올라가고 생산이 조금 어느 정도는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바마르라든가 중국의 깐펌 같은 이런 주요 리튬주들이 앞으로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모화학 같은 이런 리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탄산 리튬 가격이잖아요. LFP에 주로 쓰는 거고 우리는 수산화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 가격도 지금 탄산 리튬 가격처럼 그만큼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래도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리튬이 LFP 배터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당적으로 수산화 리튬은 아직까지는 회복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채굴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격이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서서히 그렇게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리튬 관련된 주식시장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원자자로서 리튬을 볼 수 있을 텐데 리튬 가격이 밑에서부터 반등하게 되면 원자자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나쁘지는 않은 시간인데 중요한 건 리튬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규로 어떤 광산에 어떤 광물이든지 간에 개발한다 그러면 최소한 20년 이상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되거든요. 즉 이게 개발부터 해가지고 상용화까지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폐광의 재개발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 80% 이상 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3년 길면 한 4년 안에 어느 정도 좀 채산성이 있는 그런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도에 보면 폐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리튬 광산 개발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거의 상용화가 되는 신규 리튬 광산 그 다음에 폐 배터리의 재생 이 두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단 여기에서 봤을 때 원자재 관련된 특히 리튬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저가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단 아직까지 조정 중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리튬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기업별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업체나 소재 업체들이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의 포드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잖아요. 그런데 포드는 어떤 움직임? 최근에 보면 공급 계약도 맺고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미국 자동차 3사 중에서 완성차 업체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상용화되어 있는 전기차를 만든 게 포드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픽업 트럭이 있죠. F-50 픽업이 이 전기 트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가 마스탱 마하 E 같은 그런 마스탱에도 이제는 전기로 된 SUV로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전기차의 수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6년까지 연 200만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이제 알버마리 포드에다가 2030년까지 해서 수산화나 트림을 한 10만 톤 정도를 공급하겠다. 즉 한 300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리튬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칠레인의 SQM이라는 회사가 여기도 이제 좀 큰 손인데요. 여기도 포드하고 리튬 공급 관련한 전략적 합의, 그러니까 스트레트직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이 전략적인 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현재 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재미있는 게 캐나다의 네마스카 리튬이나 컴퍼스 미네랄 이런 회사하고도 지금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IRA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모빌은 리튬 광산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 크게 보면 에너지지만 좁혀보면 원이나 석유 이런 쪽인데 왜 이렇게 리튬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알고 보면은 석유 회사라는 것도 결국은 자원 개발에 속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자원 개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 리튬이 앞으로 그만큼 채산성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액션모빌이 지금 이제 갈바닉 에너지에서 이제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여기 아칸소주에 있는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는 그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리튬 매장지로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부지를 한 2억 불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고 이제 액션모빌이 여기를 진출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석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2025년도가 되면은 내연기관의 수요가 앞으로 절정을 달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액션모빌이 결국은 다음 차세대로 봤을 때는 결국은 리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 유가는 조금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수요 자체는 좀 줄어들고 이에 비해서 이제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쪽으로 봤을 때는 리튬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을 봤고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확실한 건 우선 포스코 그룹인데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출이 10조 원에 달할 거다. 2030년까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우리가 봤던 게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산업의 기간 물질이었던 철강이라든가 이쪽으로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리튬으로 옮겨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완전히 사실 좀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이런 양극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 은극재로 들어가는 흑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재활용까지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에서 보조금, 즉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북미 쪽에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쪽 업체라든가 이런 데 지분을 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 질문입니다. 국내도 이제 리튬 관련 주들이 거론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은 변동성도 있고요. 옥석가리기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확실한 계약을 들고 있는 업체를 우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리튬 광산, 그 다음에 염호, 그 다음에 채굴권 이 셋 중에 하나 무조건 현재 들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2차전지 때문에 테마로 굉장히 들끓었을 때 그때 하루에 상한가가 19개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12개 정도가 이게 2차전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테마들이 엄청나게 튀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계약이 아닌 그냥 MOU 체결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가 광산 개발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그 회사도 아니고 그 회사에 있는 자회사가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한다. 이런 제목 가지고서는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좀 경계하시고요. 개인이 또 많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규 에너지 머니 오늘은 리튬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이슈, 쟁탈전 이야기했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